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살피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된다. 모든 일을 바르게 살피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의 원역사 중에서 세 번째 주제, 노아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이 홍수 심판을 주제로 한 번 더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매일 묵상을 통해 그 교회 강단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과 말씀의 정확성과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세우게 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 성경을 오래 알아왔다고 해도 정말 차분하게 하나하나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제대로 살피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홍수의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되고 또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래서 홍수 이전 세상과 후의 상황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학교에서 또 이제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진화론을 근거로 한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생각이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의견에 그릇된 잘못된 생각에 신빙성을 두고 성경을 오히려 의심하고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보금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면 또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도전해 온다면 혼란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그냥 잠시 주일날 왔다 예배당이 왔다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강사를 초청하거나 또 특별한 집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늘 느리는 이 예배 이 예배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날마다 드려주는 이런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말씀의 근거 위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6장인데 이제 6장이면은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이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1장 2장에 창조하고 3장에서 벌써 타락에 들어가고 6장에서는 벌써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창조와 타락 사건에서부터 이게 시간의 흐름을 따지고 본다 보면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거의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나이로는 이제 600세대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이제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냥 물이 불어났다가 뭐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던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이 죽는 동물들과 모두가 죽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죠. 전 지구적으로 지진과 화산 등이 동반된 현상들 침식과 윤기 같은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생겼을 것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큰 댐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급류를 확 흘려나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계곡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국의 그랜드캐년 같은 그런 걸 참고해 보면 그 계곡의 길이가 막 450km가 넘을 정도고 그렇게 보면 한국의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거리보다 더 긴 계곡들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냥 엄청난 댐이 터져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계곡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그런 물들이 막 터져 나와서 순식간에 이런 일이 생길 때 가능한 그런 얘기라는 거죠.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태평양에 있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인데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한 2,550km 길이로 뻗어 있는 필리핀 근처의 마리아나 제도 동쪽에 있는 그 곳이거든요. 마리아나 해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하는데 그 깊이가 11,034m가 됩니다.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트산이고 그 산의 높이가 8,848m니까 이 바다의 깊은 곳이 더 깊다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쌓였던 물들이 그렇게 보면 거의 2만 미터나 되는 격차를 흘러서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큰 격차의 그런 지구 변혁이 일어나면서 휩쓸리고 물이 엄청난 급격한 침강이 생기고 윤기 같은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계곡들이 만들어지고 또 순식간에 엄청난 그게 물이 쫙 흘려 빠지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퇴적층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며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 때 조수간만의 차이가 나잖아요. 전 지구가 만약에 물에 덮인 상태라고 하면 이 또한 그런 달과의 인력의 관계를 통해서도 엄청난 물을 땡겼다 놨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지질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육지와 바다의 면적이 약 7대 3이라고 그랬죠. 육지의 그런 평균 높이를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전 지구적인 897m 정도가 되고요. 바다 같은 경우 평균 깊이를 만들면 37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표면을 완전히 구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평평한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의 양은 지구 표면을 2700m 더 이상 2700m 두께로 채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지형에 따라서 충분히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은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홍수 대격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그냥 성경에나 나오는 신화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 사고가 교회 안에 유신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실제다 아니다 이런 다툼들이 많고 본의 아니게 서로 크게 믿음의 어떤 그런 믿는 바가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지질시대라고 하는 지층연대표라는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구 역사에 인증된 기록으로서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층연대표는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관찰을 통해 세워진 그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거의 2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론자들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뭐지 마치 인류사회에 완전히 고정화된 이게 마치 지구의 어떤 전체 진짜 모습을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고정된 패러다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지질시대를 어떻게 나눕니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누죠. 화석이 없는 선캄브리아 시기를 시간으로 약 40억 년을 잡아요. 그럼 지구 나이의 85%가 뭐라는 거예요? 선캄브리아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약 46억 년 전부터 태양계에 먼지들이 뭉치면서 그렇게 지구가 형성이 돼서 선캄브리아대가 40억 년이 지나면서 쌓였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질층들이 그렇게 생성되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암석이 형성된 때는 약 40억 년 전일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또 최초의 생명체는 그래서 약 35억 년 전에 바다 속에서 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질련 대표가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나온 정확한 어떤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교육을 통해 외우고 있는 지질련 대표는 1800년도에 영국의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출판한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추론 또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근거로 가설로 이런 지질 시대를 나눈 거죠. 그것을 근거로 몇 번의 수정이 거쳐지면서 1900년대 중협에는 이게 더 세분화돼서 12시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2000년이 넘어간 그런 시대의 것들은 다 세밀화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대 지질학의 시작은 1600년대 초반에 덴마크의 스테노라는 사람으로 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지질학은 성경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화석과 퇴적지층이 형성됐다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도에는 독일의 왕산 광물학 교수였던 라만, 리만 이런 사람이 독일의 산들을 주의 깊게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안석이 세 굽으로 분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아래에서 화석이 포함되지 합류되지 않은 그런데 심하게 경사진지층이다 그런 층이 하나 있었고요. 둘째는 그 위에 수평으로 놓여진 화석을 갖고 있는 지층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 위에 놓인 덜 단단해진 암석층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형성된 어떤 그런 지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질계통표적인 생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600년, 1700년대 사람들이 됐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리만이 지층을 분류할 때는 진화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었으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지는 않았었고 그냥 오랜 지구라는 개념에서의 진화론적 개념에서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리만의 분류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제대로 관찰된 올바른 해석이라고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찰슬레이엘에 의해 나온 지질연대표라는 기본 틀 속에 진화론적 가설의 신빙성을 두고 여러 긴 세 달을 첨가하고 조정하고 수정함으로 해서 이제는 지구를 46억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으로 늘려놓은 거죠. 아주 지구가 오래된 존재로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온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믿는 바가 그래서 이런 오래된 지구에 대한 생각은 동일과정설이라는 지질학적 사고에 의해서 유치되게 된 건데 산업혁명의 역량이 크던 18세기 무렵 초기만 해도 성경 가치관에 따른 그 생각들이 사실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제 시작된 그 산업혁명은 전 세계인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성경 가치에 의거했던 많은 생각에도 큰 변화가 가져오기 시작하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근대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는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막대한 지하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지하자원을 찾고 물류를 운반하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운하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광산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암석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습득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브라함 고틀로프 베르너라는 사람이 야외에서 암석을 조사하다가 암석에는 순서를 보이는 어떤 층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층리라는 것은 퇴적물이 수평하게 쌓여서 굳어져서 지층이나 암석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나란한 줄무늬들을 층리라고 하거든요. 퇴적물이 운반되어 퇴적되고 다져져서 단단한 암석으로 변한 것을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층은 각 층마다 퇴적물의 종류와 색깔, 알갱이의 크기, 퇴적 시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줄무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석이나 지층에 나타나는 줄무늬를 층리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쌓인 지층일수록 계속 아랫부분에 시루떡처럼 그렇게 있겠죠. 나중에 쌓인 지층일수록 윗부분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아브라함, 고틀로프, 베르너는 모든 암석은 아마도 물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수성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홍수와도 이해가 맞물리니까 그 중세시대, 카톨릭에 의한 종교관, 그러니까 그 시대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지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성론자들은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산이나 계곡이 만든 지형이나 암석 등은 어떤 격렬한 힘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석들조차도 지구 태초에 존재하던 원시바다에서 침전작용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다 생각을 했죠. 즉 바다 속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그들은 마그마조차도 지하에서 타는 석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통해 보면 그때 당시 무리한 추측들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뿐만이 아니라 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강암이나 현무암과 같은 암석은 뜨거운 마그마의 관입작용으로 형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화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수석론과는 아주 다른 그런 주장이었죠. 이 사람은 제임스 허튼은 하나의 암석이 다른 암석을 관입하고 절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대로라면 시류떡처럼 쌓여야 되는데 이 시류떡처럼 쌓인 게 아니라 암석끼리 서로 뚫고 있고 다른 층을 만들고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화산폭발까지 직접 목격했던 이 허튼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두 암석 중에 하나는 마그마 즉 액체여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그 마그마처럼 액체 같은 형태의 암석이 기존의 단단한 암석에 관입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이상한 형태, 절단하게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는 그런 지형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관찰하면서 암석을 만드는 데는 물뿐만 아니라 열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무암이나 화강암 같은 것은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거고 이 암석들이 점진적인 통화작용으로 깎이면서 침식 운반돼서 퇴적암이 형성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강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화산화로 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서서히 식으면서 생긴 화성암인데 순우리말로는 쑥돌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현무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화산으로 분출돼 나와서 빠르게 식으면서 생긴 암석을 현무암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퇴적압 같은 경우는 바람, 빙하, 중력, 흐르는 물에 의해서 쌓인 퇴적물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그 힘, 하중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적물층이 깊이 쌓일수록 하중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먼저 쌓인 아래의 퇴적물들은 층상으로 눌려지게 되니까 압축작용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데 퇴적물 사이에 존재하던 공극수 같은, 공극수. 그러니까 어떤 물 같은 거 안에 사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퇴적물 입자와 입자 사이의 아주 미세한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런 물들이 싹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게 단단한 암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퇴적암은 놀랍게도 지구 표면에 거의 75%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지구의 지질층이 그냥 시간이 흐리면서 쌓이고 쌓여온 정도가 아니라 뭔가 순식간에 엄청난 퇴적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인해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농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토양과 주변 지역을 주의깊게 관찰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선한 암석들이 빗물과 대기의 작용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투과 작용을 받으면서 서서히 분해되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죠. 단단한 암석으로부터 부서진 그런 입자들이 바람과 물에 의해서 점토, 모래 그리고 자갈의 형태로 지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하천이나 호수 바닥에 그게 쌓이고 이들은 바닥까지 운반 퇴적되어 다시 굳어지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 나름대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시카포인트에서 지지락을 하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암석이 수직으로 서 있는 그 하부층과 또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상부층의 접촉부, 부정합 부분을 관찰하면서 이런 지층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유추하게 되는데 이게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뚫고 나오는 것 같고 어떤 그 위를 또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위가 한쪽으로 형성되다가 마치 잘라낸 듯이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지층을 형성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홍수로 인한 현상처럼 물속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 사람하고 있으니까 단단한 암석들이 이런 부정합 형태가 되려면 이게 아주 많은 세월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추했던 것은 1피트 그러니까 30점 한 4, 8cm 정도의 암석층이 생기는 데는 적어도 5천 년은 걸린다.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모든 변화 과정은 격변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튼은 그의 이런 추측을 이론화해서 1788년에 지구이론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저서 속에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땅 밑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지층들이고 위쪽일수록 좀 더 새로운 지층들이다라는 거는 뭐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다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층이 생기고 그 위에 오랜 동안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 시대에 생존했던 생물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면 또 그 위에 자연현상들로 인해서 덮이고 쌓이고 이걸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층 개통표 같은 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구 곳곳에서 보여주는 이 지질이 그렇게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격변을 겪어서 지질층이 뒤집혀져 버리거나 또 물로 인해 쌓인 퇴적층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퇴적암이 지구의 75, 80%를 덮고 있다고 하니까 허튼이 관찰하고 조사한 것이 거짓이나 조작이나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말 그대로 지구의 불과 20%도 안 되는 그런 정도를 그냥 자기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만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관찰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동일 과정설로 인해서 기존의 격변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격변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변적인 지질학이 과학적 지질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기록들이 말합니다. 그전에는 말로 이럴 거다. 추론만 하다가 이 사람의 동일 과정설이 하나의 어떤 좀 더 자세하게 발표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추론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전 지구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퇴적암으로 가득한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저 드러나는 몇 개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제임스 허튼이 1788년 출범했던 지구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이 동일 과정설이 이후에 말했던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줬고 또 이 사람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라이엘은 동일 과정설이라는 잘못된 가설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을 더한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지질 시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허튼의 동일 과정설을 기반으로 한 지질 시대표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므로 해서 이 지구의 나이와 지질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추론, 가설이 그냥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 같은 비슷한 시대 사람이었던 찰스 다윈에 의해서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그런 시발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자신들의 연구와 생각을 책으로 남기고 죽어서 그냥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이런 확실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이 가설들은 무엇보다 무조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숭배되고 그래서 심지어 후세대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교육을 해버린 것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진짜 지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진화론이 가세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200년이 넘는 동안 자라난 이후 모든 세대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이 진화 종교에 붙잡혀서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간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아예 믿지도 않는 그런 불신의 시대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태어났다. 아예 그냥 그렇게 대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진화론으로 말미암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관은 결국 어떻게 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19세기 후반에 탄생한 우생악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썩은 열매인데요. 찰스다인은 종의 기원에서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선택이 생물 종의 진화를 결정한다고 주장을 했죠. 찰스다인은 자신의 주장을 생물학의 영역에 한정을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찰스다인의 진화론은 당시 자유주의와 같은 사회 철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다인의 진화론적 가설이 확장되고 해석되면서 사람들을 볼 때도 우수하고 건전한 소질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아주 우생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어떤 DNA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생학이라는 그런 어떤 학문으로까지 그런 것들이 논리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완전히 사회비과학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진화론적 사고의 역량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생각이 아주 탄탄한 근거를 가진 어떤 과학적인 입증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우생학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결국은 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관심 속에 이런 우생학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차별적으로 임의법을 그렇게 막 통과시켜버리고 서구의 각국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장애인이나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 아주 수백만 명을 거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 정권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장애인, 유대인 이런 소수자들을 아주 무차별 학살을 했죠. 이게 다 이런 진화론과 연결된 진화론의 쓴뿌리에 나온 우생학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우생학이 가져온 재앙은 사회와 정책이 과학을 무조건 신봉하고 또 과학자들이 권력의 정치적 요구에 맹목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극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인권이나 어떤 그런 평등과 이런 것에 대한 안목이 아니라 사람을 물질로 보고 이게 우열을 따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정말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죠. 진화론이 나온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이제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교육된 개조된 인간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그릇된 진화론에 근거한 생각별로 말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과학적이다 또 합법적이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될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진화론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라도 짐승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원역사의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면서 역사니 과학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성도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의 늘상의 삶 예배당으로 오는 이런 날마다의 시간들을 통해 바르게 살피고 우리가 바르게 고민하고 바르게 알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진화론적 세계관에 빠져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서로를 이간질하고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고 나만 축복을 받으면 뭐 나는 내일 소풍 가니까 날씨만 쨍쨍하면 돼 나만, 나만, 나만 이런 욕심의 그런 웅덩이에 지옥의 웅덩이에 빠져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루고 온전히 지금처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성경의 원 역사들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자 했던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바르게 살펴보았었는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살피고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뭐가 죄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기준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주가 다르면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곧바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탄을 닮은 그런 세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마치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을 제한하고 프로그램된 대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 그래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피종을 된 존재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의 본분에 답게 힘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이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해산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주주 되심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견줄만한 지혜와 자유지를 주셨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창주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과학과 그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자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주주 되신 증거들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여 지금의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며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창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다 담겨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된 하루하루 살펴나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보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